오늘 강의는 그제와 꾸다 입니다. 그제, 그제는 어디에, 왜와의 뜻이 있죠. 그런데 그는 오늘 장소를 의미합니다. 정적인 것을 얘기하죠. 어디에. 그제 뜨이 하면 너는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그제 뜨이. 그런데 꾸다 하면 어디로 라고 합니다. 왜어. 왜어인데 어디로가 왜어 투가 됩니다. 영어로 왜어 투. 그제 하면 영어로 at where. 인 왜어. 어디에 있느냐. 꾸다 하면 어디로 입니다. 이건 이미 방향을 나타내면서 동적인 동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향과 동적 상태. 꾸다 뜨이. 너는 어디로 가느냐 입니다. 꾸다 뜨이. 어디로 너는. 너는 어디로 가느냐. 좀 더 자세히 보면 그제 뜨이. 그제. 나는 여기에서. 그러면 야 지제씨. 여기에 지제씨. 부산인데 지제씨는 여기입니다. 야 지제씨. 그럼 이제 나는 집에서 그러면 야 도마. 그런데 이 도미란 뜻은 이제 도믄 명사로 집인데 도마 하면 at home. 집에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모이암은 집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수한 그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꾸다는 나오면 꾸다. 아 꾸다 뜨이. 너는 어디로 가느냐. 수다. 나는 여기로 가 그러면 야 수다. 나 저기로 가 그러면 야 뚜다. 뚜다 수다. 수다란 말입니다. 여기로 간다. 동적인 의미입니다. 동적인 면수는 이제 동사의 의미를 가진 수다 하면 부사지만은 동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야 수다 하면 나는 여기로 의미는 간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다모이. 그럼 내가 집으로 간다면 야 다모이. 나는 집으로. 그런데 이미 여기에는 집으로 간다라는 동적, 동태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제 뜨이. 문장을 보죠. 그제 뜨이. 너는 어디에 있냐. 야 도마. 나는 집에 있어. 슈꼴라 지제시. 학교는 여기에 있니? 여기에? 학교는 여기에? 이문인은 학교는 여기에 있니? 그러니까 다. 아나 지제시. 응. 그래. 학교는 여기에. 아나로 받았습니다. 슈꼴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인칭되면서 아나로 받습니다. 아나 지제시. 온 지제시 하면 안 되죠. 다. 아나 지제시. 응. 여기에 있어. 아. 그제 뜨 바야 슈꼴라.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뜨 바야로 소유대격 대명서를 썼습니다. 그제 뜨 바야 슈꼴라. 너의 학교는 어디에 있니? 마야 슈꼴라 땀. 아. 시도 땀. 시도 땀은 저기 무엇. 이미 여기에는 저기에 무엇이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시도 땀. 저기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땀. 방크. 저기에 은행. 이지만 저기에 은행이 있어. 그래서 그제는 어디에 장소를 의미하는 정태동사를 의미합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태동사가. 구다 이졷 말찍. 어린애는 어디로 가느냐. 말찍 이졷 어부시콜로. 어린이는 학교에 간다. 어부시콜로. 이졷 어부시콜로. 어부는 여기서 전체사입니다. 투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칠드런 고우 투 스쿨이죠. 말찍 어린이는 이졷 어부시콜로. 전체사 어부가 있습니다. 시콜루가 됩니다. 시콜라가 어디 방향을 나타내는 전체사 외에서 학교로 간다. 학교에 간다 할 때는 시콜라가 시콜루로 됩니다. 이건 나중에 배워보겠습니다. 말찍 이졷 어드라모이. 어린이는 집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구다 빠드니마에자 말찍. 어린이는 어디로 빠드니마에자 하면 이 동사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기어 올라가느냐. 어린이가 그랬더니 말찍 빠드니마에자 나 제레바. 어린이는 기어 올라간다. 나 제레바. 나무 위로 나 제레바. 구다 뿌리가에다 말찍. 어린이는 어디로 뛰어내리냐. 뿌리가에다 하면 뛰어내리다. 이렇게. 발짝 뛰다 뿌리가에다. 뿌리가에다. 말찍. 말찍. 뿌리가에다. 나 제물륨. 어린이는 땅으로 나 제물륨. 이럴 때 나는 전체사을 땅으로. 제물륨은 땅에다. 땅. 그래서 어린이는 땅으로 뛰어내린다. 뛰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점심. 이 대화의 주체는 야입니다. 어린아이가 야인데 그 아이를 상대로 오른쪽에 엄마가 있고 왼쪽에는 아빠가 있어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문장을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또 에다 물어봤을 때 이 사람 누구야? 그랬을 때 야가 대답하기를 에다 나 쉬 제두시카 이 바부시카? 이럴 때 에다 는 복수죠. 이 사람 드러닌다. 여러 사람 얘기할 때 복수로 얘기됩니다. 그 다음 또 아래 보면 아 제치 그제? 애들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 야가 대답하기를 제제이니 또 아니 달랬고. 이럴 때 제치나 제제나 다 같은 아이들이란 말인데 이 아이들을 받는 인칭 대명서는 아니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 달랬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좀 아래 그 빨간 거 보면 그 부가 전체선인데 제 두시카 바숄 오브 마가진 그래서 할아버지는 상점에 갔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부 마가진 근데 만일 그 할아버지가 상점에 있다 이럴 때는 부 마가진에 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 거 주시면 그제 제 두시카라고 물어볼 때는 제 두시카 부 마가진에 하지만 아 куда 제 두시카 바숄? куда 온 바숄 이럴 때는 제 두시카 바숄 오브 마가진에 발음이 안 들어가죠. 그제 이반? 온 здесь. 온 дома. 온 слева. 그제 슬로바리? 온 здесь. 그제 람파? 그제 두 바야 심야? 온 тоже слева. 여기서 보시면 부산은 동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제 이반? 물어보니까 대답 질문하니까 온 지제시. 그는 여기에 있어. 지제시. 그는 여기에. 근데 있다라는 것을 대신 하죠. 그래서 온 지제시 하면 그는 여기에 있어. 근데 쭉 보면은 그제 슬로바리? 사전은 어디에 있냐 했더니 온 지제시. 사전이란 슬로바리가 남성이니까 온 인증되면서 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지제시. 그 사전은 여기에서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은 그제 람파. 그래서 전등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전등은 람파는 여성이니까. 아나 땀. 아나 땀. 저기에 있어. 램프는 전등은 저기에 있어. 그 다음 집안 땀. 소파는 저기에 있어. 집안은 남성이죠. 그러니까 넷 온 지제시. 아니 집안은 여기에서. 성에 따라서 받는 인증되면서 다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빨갛게 됐습니다. 빨간 것이. 에타 오제로. 오제라. 이 오에 우다리에니. 액센트가 있죠. 만약에 액센트가 없으면 아제로가 되겠는데. 이렇게 오제로. 아 여기에 액센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에타 오제로. 이거는 호수입니다. 호수다 그랬더니 그제 오제로. 호수는 어디에 있는지. 그랬더니. 안오 도제 땀. 이 오제로는 또 성이 중성이기 때문에. 안오 도제 땀. 호수는 저기에 있어. 그러니까 인칭되면서 받는 것이 성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제 텔레비젼. 텔레비젼은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온 도제 슬레바. 텔레비젼은 역시 도제라는 말은 역시 올소에 뜻입니다. 역시 왼쪽에 있어. 그런 거죠. 다시 문자. 맘에선 쐐을질러. 마 cuyChat toe.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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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가. 마사지. 가란다시, 가란다시, 가란다시 남성이죠. 그래서 모이가 되겠고, 마야 로치카, 여성이니까 마야가 되겠습니다. 모이 피날, 피날은 필통, 모이 피날은 남성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 마야 리네이카, 리네이카는 자입니다. 30cm 차이란 거죠. 마야 리네이카, 여성이죠. 아래를 보시면 그제하고 나, 왜가 있는데 그제 마야 끄니가, 여성이니까 끄니가가 어디 내 책이 있지? 그러니까 마야 끄니가 나 스토레, 나 스토레. 이 나다는 전체자는 온의 뜻이 있습니다. 그제 마야 끄니가, 내 책은 어디에 있지? 그랬더니 마야 끄니가 나 스토레, 책상 위에 있어. 그냥 있어란 말은 없죠. 나 스토레로 다 됩니다. 그제 마야 루치카, 내 볼펜은 어디에 있지? 그랬더니 마야 루치카, 나 끄니게. 내 볼펜은 책 위에 있어. 나 끄니게. 왜 끄니게. 뒤에 에가 되냐면 끄니가가 여성이니까. 그니까 여성의 나란 전체자가 장소를 지정하면...'에가 됩니다. e.가 늦tır니다. 그제 마야 루치카 란 다시, 내 취사는 어디에 있지? 그제 마야 루치카 란 다시의 전체자에 있어우에 두십 fantasmas. 그제 마야 그리키 Internal Soil 네 card Verset. 책상 안에 있어 책상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안에 부 피날레 부 피날리 인데 어디에 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et 이라는 전치사어를 v가 et 이라고 했을 때 장소를 의미할 때는 그 뒤에는 에 라는 정리사어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나중에 다 전치사의 격분에 따른 변화들은 나중에 따로 공부할 것입니다 gd stoyết stoul. 의자는 어디에 놓여있지? stoyext 은 동상에 놓여있다 word means, shuhsteut stoller. 의자는 책상 옆에 놓여있어 이럴 때 wư 라는 전치사는 머머리에 옆에 라는 뜻입니다 입격 인데 나중에 설명드려ому 품 steeds ustoller and store ist la stoller. 식격 이기 때문에 stoller farmers 아그제 스토잇 말칙. 어디에 어린애가 서있지? 말칙 스토잇 우스톨라. 어린아이는 책상 옆에 있어 서있어 이런 뜻입니다. 우스톨라. 어디 어디 옆에 곁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명사의 격변화가 이격변화라고 해서 우 옆에 곁에 할 때는 이제 남성 명사의 경우는 스톨라가 됩니다. 그래서 슈카프도 슈카파가 됩니다. 아크노도 중성도 아가 됩니다. 우스톨라. 우슈카파. 우아크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벽인데 또 여성명사의 경우에는 의이나 이를 변합니다. 그래서 스테나는 여성인데 여성인 경우는 우스테나가 아니라 우스테누이 가 되죠. 그 다음 빠르타는 우파르트가 됩니다. 그래서 까르타. 까르타는 까르트가 되고 까르타는 엽서 아니면 도스카. 도스카는 칠판이라는 뜻이 되고 나무판땡인데 칠판은 우 도스키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명사의 입격변화는 뒤에 그렇게 의이나 이가 이로 붙인다. 우가 들어갔을 때. 우라는 입격 전체사가 들어갈 때. 뭐 곁에란 전체사가 들어갈 때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자연스럽게 읽어두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법칙들은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제 스테이트 제우치가. 어디에 아가씨가 서있지 그랬더니 제우치가 스테이트 우 다스기. 역시 도스카가 남은 여성명사입니다. 칠판인데 우가 칠판 옆에 있다 그러면 다스기가 됩니다. 그래서 끼. 그래서 제우치가 칠판 옆에 서있어. 우라는. 우라는 그래서 전체사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어디 어디 옆에 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제 스테이트 우치첼리니차. 여선생님은 어디에 서있지 그랬더니 우치첼리니차 스테이트 우 아크나. 그 선생님은 창문 옆에 서있어. 아크노가 역시 이케우 라는 뜻을 아크나가 됩니다. 그제 스테이트 슈카프. 슈카프 스테이트 우 스테니. 스테나. 스테나 하면 이제 벽인데 벽 옆에 있던데. 그래서 슈카프 선반은 책장은 스테이트 우 스테나. 벽이 옆에 있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그림 밑에도 같은 글자가 써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러시아 국민학교 교재에서 일부를 따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куда입니다. 구다 어디로 웨어 투 구다 이졷 말찍 어린이는 어디로 가지 그랬더니 말찍 이졷 우슈콜루 그러니까 이럴 때 어디로 간다 방향을 나타내줬서 우에서는 슈콜라가 슈콜루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몇 격이 일격이 있고 삼격 사격에 대한 격변에 따른 명사의 어미 변화인데 요건 나중에 배웁니다 구다 이졷 말찍 그랬더니 말찍 이졷 다모이 요건대 도움 집에서 도마는 에톰 집에 그리고 다모이 하면 집으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찍은 집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구다 빠드니마에쌰 말찍 빠드니마에쌰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어린아이는 올라가지 그랬더니 말찍 빠드니마에쌰 나 제레보 그니까 역시 나라는 전체 사회에서 제레바가 제레보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구다 뿌리가에쌰 말찍 어디로 말찍 어린아이는 뛰어지 발짝 뛰지 뛰어 뛰어내리지 그랬더니 말찍 뿌리가에쌰 나 지물류 지물류 어린아이는 뛰어내린다 어디로 나 지물류 땅으로 나 나라는 것이 어디로 가는 방향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 어디에 있는 정태 전체 사회에서는 어디에 장소에 몸의 위에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음 러시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질문 네 번째입니다 우와 안녕, Наташа. 안녕, Саша. как дела? хорошо. а как у тебя дела? тоже хорошо. куда ты идёшь? я иду домой. где твой дом? мой дом тут. я здесь живу. а ты куда идёшь? я иду в школу. а где твоя школа? школа там. она далеко. там много детей. 다음은 회화 연습입니다. 이거는 이 문장을 수시로 반복해서 읽고 외워주세요. 딴의 선생님이 지금 얘기 읽을 텐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외워주세요. где окно? оно там. оно справа. диван слева? нет, не слева. он справа. где ваза? она тоже справа. где москва? она слева. где сиул? он справа. это далеко. где москва? она здесь. это далеко? да, это далеко. нет, недалеко. это близко. где Китай? он справа. он справа. это близко? да, это близко. где япония? она справа. это недалеко. это близко. где дом? он слева. банк справа. банк справа. это близко. он спра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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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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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투 홈이 됩니다.